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하고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11기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금요일날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11기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기야 12장은 유다의 요아스 왕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이 요아스는 지난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아흡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가 그 왕자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하는 사건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세게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 요아스 왕자 살아남은 이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 은밀하게 성전해서 지켜주셨음을 11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우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예우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요 7살에 왕위에 올라서 7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이드 왕조에 속한 유다의 왕 중에서 요아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요아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장기간 집권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집권 기간 동안에 함께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장기간 집권하였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함께 하였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7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다윗과 솔로몬처럼 40년을 총치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요아스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의 내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1년 뒤를 돌아봤을 때에 2년 뒤를 돌아봤을 때에 또 10년이 지나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통치자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그 권력도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잘되어 누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삶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는 요아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마치 담내를 하는 것처럼 성전을 살피면서 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의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백여 년이 훨씬 더 넘었기에 낡고 파손된 곳에 수리가 필요했음을 말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의 성전 수리 명령은 제사장들의 비협조로 인하여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이 수리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수리를 하고자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할 때에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한 방법임을 아마 생각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자 계획을 하였지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할 때에 이 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의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서 이제 30세가 된 요아스는요 다시 한 번 더 성전의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우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비협조로 인해 성전이 수리되지 못하였기에 이제는 제도와 어떤 구조를 바꾸어서 방법을 바꾸어서 마침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7절 이후의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하는 이들에게 명령을 주고 임무를 맡기어서 성전의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성전의 수리가 진행됨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건면을 드리면 솔로맨의 성전도 시간이 지나 보수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가꾸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앞에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분명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이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갈 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담래하는 길이라 여기면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가꾸어 가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고 보살피는 우리들의 그 은혜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요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부에 들어서자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도 잘한 모습이 있는데 그 후반부에 들어서자 잘못을 범하고 말하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시작이 좋았지만 그 끝이 좋지 못했음을 이 2절 말씀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시작할 때의 한 문장 다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이 요하스 왕의 자람과 열심이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거두어내지 못했던 거두어내지 못했던 악한 습성이 남아있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하스는요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으나 대제사장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여우야다가 죽은 이후에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이 역사적 위치를 가지는 성경이 역대하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24장에 동일한 이 요하스 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하스는 대제사장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 숭배의 길로 들었음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우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우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아니라 아멘 역대하 24장의 말씀에는 좀 더 정확한 사실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우와의 대아들 스카라를 통하여 요아스 왕과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요아스는 스카라를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게 죽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런 불순종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징벌로 이방 나라인 아람왕 하사엘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이방왕 하사엘을 향해 그것에 대응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1기야 12장 17절 18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박과 여우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그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우와의 성정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아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방 나라인 그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치고서는 아람왕 하사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이 맞는데 이 요아스 왕은 아람왕 자신을 공격하러 온 아람왕 하사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부 금 전부를 바치며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럼 요아스에게 있어서 위협받던 상황은 이제 끝나고 안전하게 된 것일까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요아스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반역과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한때는 하나님을 성기고 따르던 이 요아스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아스 왕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 제사장 여우하다가 죽은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던 이 여우하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난 그의 길은 어디로 향합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느끼게 되는 교훈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된 인생이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삶에 관계되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 요아스 왕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성전을 살펴던 것처럼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발걸음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우하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가운데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우리가 어디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를 기억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가까이함 그리고 가까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3절에 시작되는 다만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에 반전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들리어서 정직하였고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을 증거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어서 그 말씀에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주사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아갈 때에 그러므로 나아갈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며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살펴주시고 헤아려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주님 역사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